꼬리야 꼬리야 꽁꽁 쭈구 꽁쥐 애기야? 꽁쥐야 그거 뭐 할 건데? 야 꽁쥐! 이거 안 줘? 그거 애기 건데? 꽁쥐야 엄마 좀 봐. 그거 누구꺼인데? 왜? 꽁지 왜 그거? 엄마 줘,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그거 뭐 안 줄 거야, 엄마? 엄마 줘 줘 꽁지 뭐 하세요? 내 거라고 왜 뺏을라 하고 난리냐고 나 긴 꽁지 아직 자라나는 새싹 아가라고 꽁지야 꽁지 우리 애기 웃기시네 엄마네 애기는 김꽁탄이겠지 다 필요 없어 날 내버려 하더라고 왜 그래 꽁지 엄마한테는 꽁지도 꽁이용화도 꽁탄이도 다 애기지 김꽁탄이 나보다 더 예쁠 거 아니야? 그럴 리가 없잖아 모두 다 소중해 알았어? 그렇다 치고 지켜볼 거야, 어묵 으이구 알았어 알았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꿍꿍큐브 꿍꿍큐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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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